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결정한 적 없다. 친구의 전원이라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건 중앙일보 단독으로 오늘 새벽 5시에 윤석열 중마고우라며 이철우씨가 윤석열 국힘 입당 결정 안됐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게 보도가 된 게 시작인데요. 한마디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건 억측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속내를 털어놓는 몇 안 되는 최측근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철우 교수가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도 괜찮겠냐 이런 질문에 윤석열씨가 그렇게 해라 라고 대답했다고 하며 이런저런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는데 내용은 별 볼 가치가 없어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대면 간접정치라는 아주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윤석열씨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윤석열 본인은 말을 할 줄 모르나 측근 모씨는 동창 모씨는 대학 절친 모씨는 선배 모씨는 이러면서 계속 주변 사람들이 윤석열의 말을 대신 전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 원희룡 지사가 윤석열씨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후배 검사들 분노하는데 정치공학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검찰 내부가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를 저렇게 한번 비난하더니 그러면서 윤석열씨가 오로지 별이 되기 위해 별의 순간을 택한 거 아니냐. 아무튼 원희룡씨의 앞부분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정치공학의 침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씨에 대해서도 저렇게 저격을 하면서 본인의 이름값을 올리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윤석열의 침묵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도 답답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윤스타그램 정치를 언제 탈피할까? 오죽하면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까? 한마디로 윤스타그램 정치는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이런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인스타그램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인스타그램은 그냥 본인이 사진을 올려서 겉으로 봤을 때 행복해 보이고 좀 좋아 보이고 이런 사진들을 많이 올리면서 본인의 일상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되게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얘기를 하니까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가고 가상화폐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시름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최근엔 2030 코인 관련 스타트업에 찾아가서 언플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윤스타그램 정치는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이젠 허물을 벗고 실체를 보여줄 때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민주당 현근택 변호사는 이런 윤석열 씨의 측근빨 보도를 보면서 오늘도 가까운 사람이 인터뷰를 했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측근, 최측근, 변호인, 친구, 의원 등을 통한 전원만이 횡행하고 있는데 전원은 여러모로 편하다는 거죠.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여론이 좋으면 그냥 두면 되고 지난 몇 주간 보셨듯이 여론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다른 사람 통해서 그게 아니다, 와전됐다, 혹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부인하면 됩니다. 심지어 그 부인마저도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다른 측근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편이죠. 전원을 전원으로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윤시번, 그리고 7월 입당설이었죠. 언론을 갖고 노는 거고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거고요.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직접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건 어려운 질문은 받기 싫지만 언론의 주목은 받고 싶기에 저런 꼼수를 택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동안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과 소통하지 않는다며 불통이라고 많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대변인, 홍보수석 등을 통해서 언론과 꾸준하게 소통을 해오셨죠. 심지어 사전에 각본을 짜지 않은 기자회견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지금 공식적인 창구도 없고 직접 소통도 안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적하는 기사는 별로 안 보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할 말을 못한다면 이미 죽은 언론이 아닌지 이렇게 뼈를 때리고 있습니다. 최경영 기자도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만약 대통령의 장모가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건보공단에서 부정수급한 혐의로 검찰의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그런데 대통령과 4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한 여당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전해진다. 사업을 하는 장모가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나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그랬다면 기자들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뭘 물어볼지 당연히 대통령한테 가서 이런 말 한 게 사실이냐 장모 혐의가 사실이면 국민 건보료를 착복한 셈인데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재판 중인 본인 친인척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 상식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직접 물어봤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벌써부터 상상이 가죠. 그리고 단독 속보 이런 걸로 도배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윤석열한테는 이런 질문을 직접 하는 언론사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윤석열 측근빨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엄풀만 주구장창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윤석열을 잠재울 것은 조국의 시간이라는 해결책을 박시영 대표가 최근 내놨는데요. 검찰, 언론, 야당도 책 흥행에 꽤 신경 쓰며 전전긍긍할 듯 보인다는 거죠. 손 쉬운 것부터 실천하면 된다는 겁니다. 조국의 시간 구동 열풍이 주위 청년들에게 전파되도록 널리 권하고 알리자는 거고요. 실제로 저도 몇 주 전 조국의 시간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후 1시 20분 기준으로 무려 2030명이 신청했었습니다. 참고로 조국 전 장관의 열혈 지지자들만 신청한 게 아니고요. 많은 시민들이 왜 이렇게 신청을 했는지 단순히 무료라서 신청했다고 보는지 궁금하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100명을 선정해서 나눔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300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딴지 자봉단, 실무 배송비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후원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건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책을 구입해서 직접 나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오후 1시 20분 기준으로 2030명이었고 오늘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결과를 보면 2082명이었습니다. 2082명이 조국의 시간을 받고 싶다라고 신청을 했고 신청한 이유를 쭉 보다 보면 공감 가는 대목이 정말 많았죠. 조국 전 장관의 열혈 지지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 열혈 지지자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궁금해서 신청했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렇게 펜코처럼 받고 알라딘에 팔아도 되냐 안 그래도 라면 받침대 필요하다 당연히 이런 인간들도 섞여 들어왔을 거란 생각은 했습니다. 최대한 걸러내려고 노력하겠지만 300명 사이에 섞여서 한두 명이 저는 장난질을 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걸러낼 수는 없지만 만약 그들 중에 장난질 치는 사람이 걸린다면 추후에 제대로 대처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에서 베스트셀러 종합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책이 뭐가 담겨 있길래 종합 1위를 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20대들 중에서도 한번 책이라도 한번 봐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을 어떻게든 헐뜯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조국 딸이 2억 원짜리 벤츠 타고 직장에 출퇴근한다는 소문이 2030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데 2013년산 현대 아반떼를 타고 있다고 팩트체크를 했고요. 야비하고 저혈한 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가세현이 조국 딸이 팔간색 포르세를 탄다는 허위사실 유포에서 민영사 소송 당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렇게 따박따박 조국 일가가 하나씩 대응을 하고 있죠. 지금 재판까지 넘어간 사건들도 몇 개 되고요. 이런 상황에 김근식 씨는 누가 물어봤냐? 라면서 이런 식으로 조국 전 장관을 또 조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김근식 씨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걸 제외하고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란 건 알겠는데 저 사람이 무슨 아이덴티티로 뭔 전문가인지도 모르겠고요. 뭘 대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조국 전 장관과 엮여서 본인의 이름을 알리려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역시나 네티즌들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죠. 오히려 저 사람이야말로 관종이란 얘기를 듣고 있죠.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주째 올라서 42.5%라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도 응원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국힘과 일부 언론이 백신 접종 가지고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계획된 프로그램에 맞춰 최대한 국민들을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지가 대단해 보인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